안녕하세요 오르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메일로 이미지를 보내주셔서 매듭을 요청해주신 시청자분이 계셔서 이미 이미지를 보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손잡이를 근데 이제 이미지만 보고 하다보니 요 마무리 매듭이 조금 틀려요 요거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오리발 손잡이죠 오리발 손잡이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듭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일단 이쪽에다가 손잡이를 만들 거구요 그러면 이제 요기다가 이 손잡이 만들기 전에 이쪽에다가 먼저 코브라 매듭으로 한번 요기를 감아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라코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켜 주시고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코브라 매듭을 진행해 주세요 먼저 왼쪽 코드를 가운데 위쪽에 위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른쪽 거로는 올라온 거 위로 감고 반대병 고리로 뒤에서 앞으로 통과 시키고 조여 주시구요 조여 주실 때는 요렇게 양쪽이 가운데가 되도록 텐션을 맞춰서 진행을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코브라 매듭 진행해 볼게요 자 이쪽 아까는 왼쪽이었으니까 요번엔 오른쪽 걸로 중심선 중심 가운데 위쪽에 위치를 해 주시고 위로 넘어서 뒤쪽으로 요렇게 통과 됐으면 조여 주세요 요렇게 해서 코브라 매듭으로 한번 여길 감싸줄 요 부분을 감싸 줄 거구요 손잡이가 될 만큼 손잡이 될 길이 만큼 매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간단하니까 빠르게 진행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빠르게 제가 원하는 길이 만큼 매듭을 진행했구요 이제 여기서 요 두 파라 코드를 이렇게 반대편에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올려 주시고 요거는 두 개의 코드를 교차를 시켜서 이렇게 돌아오게 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요 부분은 손잡이 길이만큼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게 중심선으로 돼서 매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길이를 살짝 맞춰서 요 정도만 되면 손잡이로 충분히 사용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게 중심선이구요 요 양쪽 두 개로 매듭을 진행할 거에요 그러면 중심선으로 봤을 때 왼쪽 오른쪽 코브라 매듭을 진행할 때는 먼저 아래쪽에 있는 걸로 중심선 위에다가 위치를 시켜 주시는 거에요 그러면 저는 오른쪽 방향이 되겠죠 좀 난해할 수 있어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중심선 위쪽으로 위치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 반대편 코드로는 요 중심선 위로 올라온 걸 위로 넘겨서 이렇게 위로 넘겨서 중심선 뒤로 그 다음 반대편 코드로 반대편 꼴이 뒤에서 앞으로 통과를 해 주시면 돼요 코브라 매듭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이 조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조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만 딱 해 주시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 길이 조절 잘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거를 중심선으로 해서 코브라 매듭을 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왼쪽에서 왼쪽으로 먼저 시작했으니까 요번에 오른쪽으로 먼저 시작했으니까 요번에 왼쪽을 먼저 매듭을 진행할게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매듭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코브라 매듭 요거를 쭉 가서 요 마지막 부분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요 마지막 부분이 좀 흐트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매듭을 진행하게 되면 조여지는 부분이라서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요 코브라 매듭 마지막까지 진행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끝부분까지 매듭 진행했고요 요렇게 그러면 이미지에서는 요 부분이 킹코브라 매듭 이어갖고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코브라 매듭을 진행해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킹코브라 매듭은 코브라 매듭과 동일하구요 코브라 매듭 위에다가 그냥 코브라 매듭을 한 번 더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매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 과정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따로 매듭 설명은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고 빠르게 진행하고 완성된 거 보여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요 손잡이봉 킹코브라 매듭까지 다 완성이 다 되었고요 요 부분은 제가 줄이 짧아갖고 이어서 붙였어요 처음에 준비물 준비할 때는 요거 이어붙인 부분까지 포함해갖고 한번에 요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넉넉하게 제가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매듭이 다 진행이 끝났으면 요 부분은 잘라서 라이터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매듭이 완성이 다 되었고요 완성된 손잡이 모습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요쪽은 코브라 매듭으로 매듭을 진행했고요 요 윗부분은 킹코브라 매듭으로 매듭을 완성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까지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취미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